음악 대모산에서 유아숲체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음악 제4회 개폭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강남구 협회전기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과 선선한 바람의 조화가 나들이 가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강남구의 대모산과 양재천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마련돼 국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가을 볕을 쬐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산책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 만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강남구 주간뉴스 시작합니다. 도심 속의 아이들이 가정과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숲 속의 놀이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연 속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해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15일 강남구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대모산에서 제2회 대모산 유아숲 체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대모산 유아숲 체험장에서 진행된 유아숲 체험 페스티벌은 자연을 주제로 한 체험 학습이 총 5마당으로 나뉘어 준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의 풍경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구르고 뛰어놀며 건강한 여가를 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악은 과거 한국인들의 가장 큰 오락거리이자 유행가였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맛깔나는 국악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20일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밀밀히 도당제로 포문을 연 어울림 국악 한마당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술래로 이어졌으며 뒤이어 관내 초중고교 및 국악고교, 관내 예술단체들이 준비한 구수한 국악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 모인 구민들은 우리 전통음악 속 가득한 특유의 흥을 만끽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유려한 우리 문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가는 것이 아쉬운 요즘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명한 가을날 강남구 곳곳에서 주말마다 다양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약과도 같다는 가을 햇볕을 쬐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며 생활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곳곳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테니스와 농구대회가 열렸으며 다음 날인 16일에는 검도와 족구대회가 각각 개최됐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생활체육대회를 맞이해 구민들은 그동안 단련해왔던 솜씨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을 지원해 구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면에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학 입시 전형 앞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하기 쉬운데요. 강남구는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무료 대입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민회관에서 19일과 21일,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17학년도 입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입시설명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진로진학설명회를 중학생 및 학부모까지 확대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과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참석해 현실감 있는 입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입시 정보, 구는 앞으로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환경보호와 나눔을 실천하는 강남에코나눔장터가 15일 구청 작은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활용 시연 행사인 소풍체험장터를 비롯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책, 가방, 신발 등을 구민들이 직접 벼룩시장에서 판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구민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15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뇌전증의 날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 향상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한 뇌전증 학회에서 마련한 행사로 전국의 뇌전증 환자들과 뇌전증 명의들이 만나 함께했습니다. 1부 희망음악회, 2부 최신 치료 방법 소개에 이어 3부에서는 뇌전증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도곡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2016 양재천 사랑나눔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도곡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직능단체의 참여로 진행이 된 이번 벼룩시장에는 수백 명의 내방객들이 중고무품을 판매, 교환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겼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흥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양재천 사랑나눔 벼룩시장의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조기 착공을 위해 현대차 GBC 영동대로 통합개발 자문단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7일 구청 공간 회의실에서 강남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GBC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평가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 신호등을 아시나요? 기존의 검은색이었던 신호등의 외관을 노란색으로 바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한 건데요.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외 지역에서도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운전자의 습관이겠죠. 이상으로 강남구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